정말이야? 아이 그래 눈이 막 이따만 해가지고 기럭지 또 기럭지가 예술이야 다리 기럭지가 이따만 하더라고 쫙 고든게 완전 모델이야 모델이라니까 그래? 뭐 아티스트라고 하는데 진짜 괜찮더라고 그렇게 마음에 들면 대시해보지 왜? 나? 나는 안되고 대학원생이래 뭐 형 소개시켜준다고 할까? 장사도 잘해 생활력도 강하고 됐네요 형 간다? 아니 뭐 형 타입은 아니지 몸 좀 생각해 인마 언제까지 그렇게 살거야? 에이구 사돈이나 걱정하쇼 갔다올게 하이구 대학원생이라 솔직히 나하고 가방 끓인 차이가 좀 심하긴 하네 응? 그래도 한번 말을 걸어볼까? 말까? 걸어볼까? 아휴 말자 말자 자 다녀오겠습니다 아침 일찍 강의가 있어서요 아 그런 녀석이 전날 술을 그렇게 마셔? 뭐 우유라도 한잔 마시고 가지 그러냐? 아니요 가서 먹을게요 할아버지 저 다녀오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세요 하하하하 아 오늘 저는 어지럽게 기분이 좋아 보여? 그 공자한 논술책이 잘됐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가? 어 다 때가 되면 빛을 발하는 법이지 낭중지추라 했지 않습니까? 착실히 갈고 닦은 선비는 결국은 세상이 알아주는 법이에요 아 그럼은요 하하하하 아휴 맞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그렇죠 아 즐거운 내이세 하하하 이래 이놈아 이제는 맞아도 안 아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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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뭐야. 아, 아. 앗, 따가. 니가 저 방 둘째구나? 밤늦게 들어온. 빨리 물 틀어, 물 틀어. 야, 땅 파면 수돗물 그냥 나오냐? 무슨 상관이야! 하시는 거 뭐야! 이 자식이! 어른이 얘기하면 곱게 들어! 어딜 짝 찢어진 눈을 치켜두고 그래! 앞으로 물 두 바가지로 세수해! 하나, 둘, 자! 야, 여긴 다 공동으로 돈 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물, 전기 쓰는 거 앞으로 내가 일일이 다 감시할 거야, 그리하러 아휴, 진짜 짜증내, 진짜 아줌마, 출근합시다! 어? 어, 형! 어, 싸가지! 네가 여기 웬일이냐? 둘이 아는 사이요? 그럼, 이 자식 아주 유명한 꼴통 싸가지야 뭐, 얘도 잠깐이지만 우리 시장에서 같이 일해 내가 빈대 자리도 봐줬지 그래서 아는구나? 야, 근데 진짜 너 여기 웬일이냐고! 얘네 어쩌냐고 이사 왔잖아, 일로 그래? 야, 세상 진짜 좋네! 야! 네 식구들 다 왔냐? 어! 너랑 나랑 보통이년 아닌갑다! 야, 수금 한 돈 갖고 왔어? 어! 아, 근데 마천동 쪽에서 자꾸 미루네, 현금이 없다고 아, 무슨 일 있어도 받아와야지! 부자 수칙 일곱 번째! 줄 돈은 늦게 주고 받을 돈은 빨리 받자, 잊었어? 알았어, 알았다고!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주문서 좀 확인해 보게 그래! 야!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어? 야! 앞으로 너네 누나한테 화장실 10분 이상 사용하지 말라 그래! 알았지? 아휴, 진짜! 그럼 오늘 열 군데나 뛰어야겠네? 응! 고생 좀 해라! 자, 저 근데 아줌마 쟤네 누나 봤어? 응! 청바지 폼 지대로 나지! 지금도 있나? 그 여자? 왜? 아까 되게 일찍 나가던데? 아, 그래? 아, 기럭지가 무작위 글지! 기럭지고 뭐고 니네 형님 참 한심하더라 아니, 우리 형이 왜? 아, 세상에 여자가 세고 셌는데 저런 싸가지를 만나냐? 뭔 소리야? 어쩌녁 밤에 네 형님이 쟤네 누나 업고 왔어! 박사가 돼가지고 저런 여자를 만나냐? 뭐지? 그, 그러니까 우리 형이 쟤네 누나 업고 왔어? 둘이 알아?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던데 뭐! 어! 어, 잠깐만 머리가 띵하네 잠깐만 정리 좀 하자 니가 머리가 왜 띵해? 니네 부모님이 머리가 띵하셔야지 오빠, 사랑해 서.. 무당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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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 외상값이 7만원이라 그랬지? 응 건수기랑 풀었어? 딸하고 엄마 사이에 풀고 말고 할게 뭐 있냐?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제발 어? 알았지? 얼른 들어가서 할머니 핑크 왔어요 그동안 보고 싶었어요 해 가지 말래? 빨리 들어가서 할머니한테 여기 뽀뽀도 해드리고 알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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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할머니 어 핑크야 할머니 보고 싶었어 근데 엄마가 할머니 집에 못 가겠어